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의 뷔입니다. 김태형의 수확행 리스트 1번 사진찍기인데요. 밥 먹는 것만큼 행복한 것만큼 먹는 것 같습니다. 맛있는 걸 먹는 거는 최고입니다. 7번 옷 입기. 옷은 제 생명입니다. 옷 입는 거는 약간 제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었죠. 8번 영화고기. 전 정말 무선가 빼고는 다 본 거 같습니다. 아직도 볼 게 산더맨 조금 남아있고요. 옷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9번 연탄이랑 놀기. 꿀잼. 10번 가족들이랑 같이 있기. 정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